이번 시간은 95페이지 보심 제3절 철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시간은 콘크릿이었고 이번은 철근 이 철근은 인장력에 잡아당기는 매우 강하죠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철근에는 원형 철근이 있습니다 원형 철근 그런데 이 원형 철근은 현재는 거의 사용을 잘 안합니다 원형 철근은 그래서 원형 철근은 쉽게 원형으로 만든 봉광유대 이렇게 제작된 철근이에요 그래서 마디하고 리브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원형 철근이에요 그래서 원형 철근은 라운드 스틸바에 스틸에 S 따고 라운드에 R자 따서 보통 SR로 표기가 됩니다 SR 이렇게 표기되고 그리고 뒤에 숫자를 쓰게 되는데 이 숫자가 항복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항복강도 항복강도라는 것은 그 철근의 항복점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를 항복강도라고 해요 그러면 항복점 이하로 철근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상회복합니다 제자리로 되돌아가요 그런데 항복점을 넘겨서 잡아당기면 철근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항복강도가 항복강도가 300메가파스칼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읽을 때 메가파스칼로 읽으시면 돼요 메가파스칼 압력의 단위는 메가파스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메가파스칼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하고 같은 단위가 유톤 힘이 유톤 퍼 제곱미리에요 1제곱미리다 몇 유톤 힘을 받았느냐 이것이 메가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형철근 이형철근은 형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형철근은 이렇게 철근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톡톡 튀어나왔죠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리버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마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디가 이렇게 있는 철근들이죠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는 철근을 우리가 이형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가 있는 거죠 마디하고 옆에 튀어나온 거 이게 리버고 리버와 마디가 있는 철근이 이형철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형철근은 디포밴드 스틸바 나오죠 그래서 이형철근을 보통 SD 이렇게 표기합니다 SD 그리고 그래서 SR은 원형철근 SD는 이형철근 뒤에 숫자 동일합니다 항복강도에요 인장강도 떨어질 때까지 견디는 강도가 인장강도고 이런 것은 항복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뒤에 숫자를 쓰는 거죠 SD300, SD400, SD500 이런 것은 항복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3번에 보시면 고력철근 나오죠 하이텐션바 바로 SD400 SD400 이것을 우리가 고장력 또는 고력철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은 넣어도 되고 고력철근 또는 고장력철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력철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하이바 하이바라고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피아노선 나오죠 자 피아노선은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가 스턴트맨들 와이어 액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철선 가지고 하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와이어 액션 할 때 있죠 그 사람 가는 걸로 사람을 들더리죠 그게 바로 피아노선이에요 그래서 일반 보다 5배 이상의 강도가 큰 철근이에요 이것이 피아노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스티스 콘크리트 만들 때 뭐 교량 같은 걸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재를 미리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셨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미리 철근을 잡아당겼다가 나쁘게 원상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미리 압축을 압축률 미리 가해준 콘크리트가 프리스티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는 철 특수 철선을 철근을 우리가 피아노선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철선이 나와요 여러분들 용어로 철사라고 많이 부르는 게 있죠 철선 여러분 철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름 직경 6mm 이상은 보통 철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6mm보다 작은 것들은 보통 철선이라는 걸 씁니다 철사 그리고 철선은 표시는 샵을 씁니다 이걸 쓰고 기호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8번이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샵 10번이다 샵 18번이다 이런 거 붙이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는 철선이 되는 거고 번호 수치가 작을수록 우리가 굵은 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용접 철망은 와이어 메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와이어 메쉬 철선을 갖다 이렇게 직교시켜가지고 전기 용접해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철선을 이렇게 직교시켜서 이렇게 전기 용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용접 철망 영어로는 와이어 메쉬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용어 정리해서 배력근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균열 제어 목적으로 주철근은 직각에 가까운 방에서는 보조 철근을 우리가 배력근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기초판이었어요 기초판 기초슬래버대 그죠 뭐 쉽게 사람으로 보면 발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기초판에서는 주철근이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뼈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면 되죠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철근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기초판에서는 주철근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주철근이 이렇게 가요 주철근이 가고 그 다음에 그거의 직각 방향이죠 직각에 가까운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거기 이렇게 놓여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배력근이라 하세요 이게 바로 이게 배력근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배력근 그래서 이 배력근은 하중 분산인데 그래서 이제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철근을 우리가 배력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에 가공이 나오죠 이제 철근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번 후크라는 거 나오죠 후크가 쉽게 갈고리예요 후크 그래서 후크는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갈고리 갈고리를 후크라고 칭합니다 갈고리 그러면 철근이 이제 뽑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잘 뽑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자 끝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두는 거죠 이것을 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크 이것은 갈고리를 보통 후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후크 후크라고 칭합니다 그랬을 때 주철근은 주응력을 분담하는 게 주철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뭐 스트럽 이런 거 나오죠 거기 97페이지에 보시면 뭐 스트럽이 나와요 스트럽 그리고 뭐 띠철근 나오죠 그러면 스트럽이란 것은 원래 포에서 자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우리가 수평부제를 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를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에서는 철근이 이렇게 주철근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는 수평부제니까 수평으로 가는 철근이 주철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철근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요 주철근이 이렇게 가고 그리고 축방향으로 가는 주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감싸는 철근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감싸는 철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철근을 감싸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포에서는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이 우리가 스트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럽 또는 늦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철근이 바로 이걸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스트럽 또는 우리가 말하는 늦근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이에요 그럼 보에서는 이렇게 이 철근 뒤에 주철근이고 흰 철근은 그리고 여기 이제 굽힌 축방향 철근 굽힘 철근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상부에 가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굽혀서 가는 철근 이것을 굽힘 철근이라고 해요 굽힘 철근 벤트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굽힌 축방향 철근이 될 거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흰색이 축방향 철근 주철근이고요 굽힌 축방향 철근이 됩니다 이때 이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을 스트럽 또는 늦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늦근, 늦근이란 용어를 써요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이거는 보에서고 이제 기둥, 수직 부재인 기둥 자 기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게 되죠 주철근, 바로 세로철근이 주철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로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철근이 되는 거죠 세로철근이 이렇게 놓여집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감싸는 철근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띠철근이라고 하죠 후프근이라고 표현하게 이게 바깥에 기둥에서 우리가 감싸는 철근을 우리가 띠철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허리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근이 바로 띠철근이에요 이게 띠철근이고 기둥에서 주철근을 감싸는 것은 띠철근이고 포에서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이 스트럽 또는 늦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대근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후프바 해서 후프근이라고도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띠철근 개념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이엄 나오죠 이엄이라는 것은 이거죠 철근이 소요 길이보다 짧으니까 서로 이어서 쓰겠죠 그것이 철근의 이엄이고 그럼 이 원래 이엄이라는 것은 제일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하는 것을 보통 이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정착은 다른 거 아니죠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다른 부지에 고정을 시키는 게 정착이죠 그럼 우리도 유목민들은 정착민이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고 한 곳에서 농사 짓고 계속 사는 게 정착합니까 고정해서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럼 보는 기둥과 기둥의 기둥에다 철근을 묻어서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착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상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피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피복이란 개념이 나오죠 자 피복 개념은 다름 아닌 이것이 피복이죠 자 철근은 어땠니까 녹슬기 쉽고 고열에 약해요 그래서 일정한 콘크리트 피복을 해야지 녹슨은 걸 방지하고 하재가 생겼을 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도록 해 줄 수 있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복을 하게 되는 게 그러면 기둥이나 보에서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기둥에서는 띠철근이라 쓰는 거고 보에서는 스트럽이라 넋근이라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다르잖아요 어디에 두른 얘야 머리에 두르면 머리띠 맞죠? 허리에 두르면 허리띠 이렇게 표현하듯이 얘들도 명칭이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에서 피복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기둥을 하나의 단면을 잘랐다 가정을 합시다 이런 기둥 단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띠철근이었죠 그럼 띠철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띠철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띠철근이 이렇게 있고 주철근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깥에 기둥에 주철근을 감싸는 철근이 띠철근이 되겠죠 띠철근이 있고 그러면 안에 주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주철근이 안쪽에 이렇게 있고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주철근이 안쪽에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주철근이 있고 바깥에 띠철근이 이렇게 감싸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피복 두께라는 것은 이것을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으로부터 콩크이드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을 우리가 피복 두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콩크이드 표면에서 가장 외단에 있는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복 두께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피복 두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급부집이 나와요 급부집 급부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거죠 급부집은 콩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해서 이제 콩크리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철근, 백원에서 콩크리트가 부어넣으면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제 형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콩크리트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형탈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급부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영어로 폼이고요 영어로는 폼이고 이제 급부집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집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붕어빵이나 잉어빵, 국화빵 올라가면 빵 털 필요하죠 그것이 급부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콩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기 때문에 유동성 있죠? 유동성 있는 콩크리트 형상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형탈을 우리가 급부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급부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부집에 대해서 그리고 동발이죠 동발이는 우리가 급부집을 수평급부집을 했을 때 그냥 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받치는 부재를 우리가 동발이라고 해요 그럼 나무로 받칠 수도 있는 거고 요새는 세파이프로 샤프트로 받치는 경우죠 그것이 바로 동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발이 그래서 103페이지 그 동발이 개념 간략히 이해하셨죠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고 그리고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급부집 부속품이 나와요 자 급부집 부속품에서 먼저 거기 뭐 1번에 긴장제, 봄타이어, 긴결제라고 해놨죠 최근에 자주 쓰는 용어는 긴결제를 많이 씁니다 자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배부름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불러지거나 급부집이 터질 수 있죠 그걸 방에서 설치하는 것이 긴결제입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허리띠가 긴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면 옷 터질 수 있죠 그래서 딱 두르는 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는 벽의 경우는 이제 간통을 해야 되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격리제, 세퍼레이터는 급부집 상호간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보통 세퍼레이터, 격리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간격제 나오죠 스페이스 간격제 스페이스는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잖아요 이 철근 표면화, 이 급부집 일정 간격을 위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것이 바로 스페이스 간격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 생콘크리트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생콘크리트라고 하죠 척압, 척압이란 것은 측면으로 작용되는 압력이 척압이에요 자, 쉽게 이렇게 급부집이 있잖아요 자, 이 급부집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까 합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넣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타설하게 되면 이것이 이 측면으로 압력을 가하게 했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에요 이렇게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무엇이다 줄여서 척압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이게 척압이에요 측아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개념이 척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뽕 튀어나오죠 거기에 척압이에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척압이에요 그래서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척압이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척압 이렇게 표현합니다 척압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기 해놨죠 1번에 부배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걸 좀 설명해 줄게 부배압 부배압 그래서 부배압이라는 것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압이죠 시멘트 사용량이 이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압을 우리가 부배압이라고 하죠 부배압 그래서 옛날에 이랬죠 부자들이 배티에 놨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배티에 나오면 똥 배압이라고 하죠 부자들 배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못 먹고 이랬을 때 볼이 꼭 이런 시절에 배티에 나오면 우리가 그때는 인격이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똥 배압이죠 요새는 부자들이 배티에 나온 게 아니죠 부자들은 오래 살라고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하고 이래서 배달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배압 진상압 그 반대의 개념이 빈배압 그러면 시멘트의 사용량이 적은 배압을 우리가 빈배압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빈배압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압이고 부배압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압을 우리가 부배압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부배압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쉽게 골제의 사용량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배압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적으니까 골제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을 빈배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배압이 좋을수록 척압은 커진다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배압 이런 용어 나왔을 때 해가 척압은 청문을 가지는 압력을 척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7번의 거부지에 강성이라고 나오죠 강성 강성 자 강성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이에요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에요 강성 그래서 강성이 잘 기억 안 되는 분들은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뜻을 굽히면 안 되죠 그래서 변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부지에 강성이 크다는 것은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척압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두시면 돼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어사 자 페이지 이제 110페이지 보시면 용어정의 전단력 부지의 수직으로 자르려는 힘 바로 절단하는 힘의 전단력이었죠 그리고 그 2번에 헌치가 나와요 헌치 보여줘요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헌치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수직 부지 그리고 수평 부지가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면 여기 전단력이 커요 전단력은 이해 못한 분은 팔 들고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오래 들고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 아프죠 나는 손끝이 아프던 분은 계속 들고 있어 봐요 여기 아파요 여기 전단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 전단력 보강 목조 여기 삼각형으로 이 부분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기둥이 이렇게 있었다 여기 보가 있었다 벽식구조는 이 벽 최고 슬래버가 되겠죠 이 삼각형을 보강해 주는 거 전단력을 강성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헌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헌치 헌치 전단력 보강이나 이런 강성으로 비교해서 보호의 기둥하고 보호의 단부분에 접하는 분을 삼각형 형태로 보강해 준 것을 헌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기본제인자 철근과 관련된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적인 거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이걸 토대로 해야지 나중에 기본 이론 나갈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는 뒤쪽에 철골구조 이런 데 기본 아웃더 라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